전주 상공회의소의 2022년도 신년인사회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열리지 않습니다.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전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지역 상공인과 각계 기관 단체장, 정치인,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또 전북 발전을 위한 새해 다짐을 갖는 자리로 신년 최대 행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